이틀. 알았어. 이틀. 고마워요. 내 얘기 믿어주고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줘서. 서우지. 너 어딨어? 차지. 안 오면 내가 잡으러 간다. 너한테 나 이미 그 정도 존재감도 없어진 거니?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소.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? 네 머릿속을 한 방에 리스 지키는 방법. 무슨 방법? 리스. 서우지. 야 서우지. 너 왜 나 안 어쩌다? 야 언제가. 야 차지. 항상 쟤가 뭔지 알고 쟤가 걱정이잖아. 미안하다 서우지.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. 서우지. 야 은재!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.